향후 국내 수출 환경이 더 악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.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중소·중견 무역업체의 최고 경영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44.3%가 향후 수출 환경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.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은 23.3%, 현 상태로 유지될 것이라는 응답은 32.4%였습니다. 수출 환경 악화 전망의 주요 원인으로는 원부 자체 수급난이 27.8%로 가장 많았고, 이어 물류외로 환율 변동성, 인력 부족 순으로 나타났습니다. 무역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무역업체들의 의견을 담은 정책재원 보고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달했습니다.